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국물 요리를 드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좋았던 기억과 아쉬움이 남는 음식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요리를 먹을 때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감칠맛이 부족해서 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야베스, 부용, 가스오부시 육수, 상탕의 감칠맛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각각의 요리가 지닌 독특한 매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물을 마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원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국물 요리가 세계적으로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표현 방법도 다양합니다. 사람이 맛을 인식하는 과정은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치는데요. 미각 수용체가 단순히 혀에만 국한되지 않고 입천장, 뺨, 인두, 후두 등 여러 부위에 있는 미래가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제공하여 맛의 경험을 풍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단맛을 느끼는 세포는 주로 설탕과 탄수화물과 반응하여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신호가 후각신경과 함께 뇌로 전달됩니다. 후각은 음식의 향기가 미각신호와 결합하여 풍미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맛의 인식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설렁탕을 먹을 때 고기 국물의 육향과 후추, 파향이 없다면 설렁탕인지 무엇인지 느끼기 힘들 것입니다. 즉 미래가 주는 신호와 향이 결합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래의 개수 유전적 요인 그리고 식사 경험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매운맛을 못 느끼거나 친구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일 것입니다. 2. 프랑스의 부용과 부야베스, 고기와 해산물의 조화 부용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즐겼을 법한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물 요리 중 하나입니다. 이 시기의 인기 육수는 어니언 스프, 부야베스, 그리고 데미그라스 소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의 기본 레시피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부용은 다양한 재료로 우려낸 육수로 프랑스 요리에서 기본적인 맛으로 인식됩니다. 일반적으로 치킨과 소고기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부용은 일반적으로 고기, 뼈, 허브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양파, 당근, 샐러리 등 다양한 채소와 월계수잎, 타임, 파슬리와 같은 허브를 추가하여 풍미를 더합니다. 완성 후 재료들을 걸러내면 맑은 국물이 되며 이를 통해 데미그라스 소스나 스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생선 요리는 부야베스가 있습니다. 마르세유 지역의 해산물로 만든 이 음식 이노신산과 글루탐산이 풍부한 생선과 조개를 주재료로 사용합니다. 채소 재료는 지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토마토, 양파, 마늘 등을 함께 넣어 비린내를 잡습니다. 바게트, 크루통 등과 함께 제공되며 사프란을 넣은 특제 소스 루이유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3. 가스오부시 육수 일본 요리를 관통하는 기본 국물 일본의 소바집에서는 간단한 재료인 다시마, 가스오부시, 표고버섯을 사용하여 간장으로 맛을 낸 육수를 제공합니다. 이 육수에서 감칠맛을 결정짓는 주요 성분은 이노신산과 글루탐산의 비율입니다. 이 육수는 재료가 간단하면서도 감칠맛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글루탐산과 이노신산의 조화가 쉽게 이루어지며 여기에 표고버섯의 구하닐산까지 더해져 일본의 동쪽과 서쪽 모두 좋아하는 국물 요리입니다. 4. 중국의 상탕, 궁중의 명맥을 유지하라 중국의 상탕은 고급 요리인 불도장의 기본 육수로도 사용되며 그 이름은 그 조리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상은 위 또는 높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탕은 국물을 뜻합니다. 이러한 명칭의 유래는 역사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탕은 역사적으로 궁중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급 재료와 정교한 조리법이 요구되어 귀족이나 왕족을 위한 요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라는 의미가 더욱 강조됩니다. 이는 특별한 음식임을 나타냅니다. 중국의 상탕도 다른 육수들과 비슷한 18가지의 감칠맛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감칠맛의 강도로만 보면 중국 육수가 천장을 뚫는 맛을 보여주며 그 뒤를 일식의 가스호부시 육수가 따릅니다. 5. 국물 요리의 비밀, 감칠맛의 조화와 산미의 역할 프랑스의 부용은 재료로만 따져봤을 때 중국의 상탕이나 일본의 가스호부시 육수에 비해 감칠맛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대표적인 감칠맛 하면 버터를 떠올리게 되는데 아마도 그 버터가 들어가야 더욱 풍부한 맛으로 완성되는 국물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글루탐산이 이노신산의 양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일본의 가스호부시 육수는 이노신산이 많이 들어있고 히스티딘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붉은살 생선이 주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물에 산미가 깔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물의 비밀스러운 맛은 산미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육수의 맛이 부족하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이 점이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의 감칠맛과 산미의 조화를 이해하는 것은 요리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식은 각기 다른 재료와 조리 방식으로 감칠맛을 극대화합니다. 부야베스와 부용은 프랑스 요리의 기초를 다지고 가스오부시 육수는 일본 음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탕은 말 그대로 고급 육수로 궁중 요리의 명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본 세계의 국물 요리 어떠셨나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드셨던 음식이 떠올랐다면 이 글의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식문화에서 어떤 음식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